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 다 주님께 정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오늘 믿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것 같이 명강사를 만나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이 너무나 좋은 참고서를 그가 구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100% 믿고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섰다면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자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바로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편안한가? 내게는 너무나 많은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닥쳐오지만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당신은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쁘고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데가 있나 봐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선한 목적의 부임에 올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그 교회를 가느냐 우려하는 말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수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무슨 수가 있으니까 저 교회도 가는 거겠지 저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놀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은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의도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를 너무나 뻔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떻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마음은 참 귀하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오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꺾어지고 그리고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지치고 이런 일을 겪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을 걱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세상 일만 한다고 지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하면서 주회 일하면서 지치고 좌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할 때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서로 불평을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나 봐 이제는 이제 우리만 남았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는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된 관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항상 주님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사실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이 분위기가 극장과 다르잖아요? 시장과 다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야구장과 다르잖아요? 모인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모르겠다면 그러면 조용히 찬송가를 꺼내서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을 한번 조용히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가사를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조용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아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햇빛과 달빛을 볼 때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는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가 있고 바다를 보고 우리 눈에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흑암이고 공허가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오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도 오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한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마치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만나도 힘들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형편이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놀라울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고민하고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뭐 어떻게 길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면 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시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그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족 문제가 눈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 사업 문제가 눈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문제가 눈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지에 지금 정말 절벽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눈에 좋은 형편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여서도 아닙니다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나 내가 왜 이렇게 좌절했는가 오늘도 보혈 찬송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왜 안 나타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회복되지 않으면 저에게 찾아오지 말고 주님께 가세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아니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울면서 상담하시는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고3이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 때문이에요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늦게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왔는데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쁜 그 딸이 그 시간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더니 아 공부하나 보다 그리고는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하니? 그러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 정말 세상에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도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걸 본 이 집사님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딸이 완전히 타락했구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 아이를 닥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정신병원을 다니고 결국은 중퇴하고 그리고는 혼자서 검정고시를 치고 시험공부를 하지만 계속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분이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이 딸을 그렇게 만든 게 자기다 그때 왜 그랬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시동생과의 어떤 연결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시동생하고도 다투고 돈 문제로 다투고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 그런데 믿었던 딸마저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도무지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여러분의 어떤 욕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을 진짜 품어주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이가 정신병원에 안 가고 있다면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말했던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했던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했던 것 때문에 우리 삶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항상 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처럼 기도회도 모이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영수님 기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도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기도회도 올 수도 있고 성경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서서히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이런 어떤 교회 생활이 그게 꼭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는 계속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기도회에 오셨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증서가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회라고 그러죠 개신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느냐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좀 자유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정의롭게 행동하느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을 했느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은사체험을 했느냐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해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를 돕기도 하고 1678년에 영국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그분이 그때도 탄식했어요 그 책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정통신앙과 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에 있는 줄로 아는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정통신앙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어떤 선행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황홀하고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부류가 조금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헨리 스쿠걸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0장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금방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동안에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의 변화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제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했을 때 그때 교인들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소눈처럼 껌뻑껌뻑 거리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두사님들과 어떤 신앙 지도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때도 반응이 비슷했어요 눈빛껌뻑하래요 아니 세상에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대만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책 제목을 정할 때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대만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니까 너무 표지 제목은 간단하죠 아사 예수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사 예수생 그렇게 딱 하면 다섯 한자면 딱 되는 제목이잖아요 거기서도 처음에는 그런 제목을 붙이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 대만에 있는 출판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사 예수생이라고 이렇게 서점에 책이 나가면 다들 이렇게 피해가 안 될 거예요 오 이 책은 보면 안 돼 너무 강하잖아 오유 이건 금서야 이건 보면 큰일 나는 책이야 제목 자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썼다가는 사람들이 책을 안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모여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대만판을 이번에 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진짜 보금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 제목이 나올 때도 출판사와 그런 비슷한 신강의를 했었어요 출판사 쪽에서는 이런 제목으로는 책이 안 팔린다 이건 별로 책이 팔릴 제목이 아니라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니 그 제목을 합시다 책을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건가 우리의 문제는요 의외로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냥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는 것 그동안에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성경대로인가 말씀대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것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성일기에 교우와 상담했던 이야기를 쓰셨어요 딸이 자살을 한 교우인 모양입니다 딸이 자살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딸에게 너무 득달했던 것 그게 이 성도님에게는 무서운 죄책감이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딸이 막상 자살하고 나니까 엄마로서 그동안 내가 딸에게 너무 모질게 했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이런 정말 무서운 죄책감에 사로잡아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진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다 딸 문제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이 마음의 고통이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목사님께서 참 그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맡겨야 된다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기죠? 맡기고 싶지요 아니 염려만 안 하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맡기고 싶은데 맡겨줘야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그런 무서운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명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주님께 맡겼던 일들을 그냥 간증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제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주님께 이렇게 맡겼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염려 안 하는 것 주님이 역사에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냥 가감없이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셨어요 지금 계속 그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도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더 원하시니 반드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만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서 공항까지 운전을 해드렸대요 운전해 드리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을 하나 물어봤어 선교사님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시는데 다시 나오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냥 한국으로 떠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다시 나오실 의향은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게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공동생활에 어려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선교사까지 나왔는데도 내가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결국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내용의 일기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될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이제는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힘들 때 그때 진짜 더욱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예요 이제 진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주님께 정말 믿고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실제니까 그 체험도 실제가 되는 거죠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한 가지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 내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소대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영성일기가 항상 끝은 50가지 감사 제목으로 끝납니다 읽기도 벅차요 50가지 감사 제목이 매일 올라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도에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영성일기에 50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있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50가지 감사 제목을 영성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상황과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했는지 알게 되고 계속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깨닫게도 됩니다 감사가 나오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능계의 조건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항암치료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즐겁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매 순간 암에 걸려있지만 즐겁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암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참 일이죠 그러나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항상 즐겁게 감사한 마음 내 속에 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그 사모님의 기준이었어요 언제 한 번 만날 기회에 아주 참 얼굴이 밝으신데 이야기하기를 내일 병원에 가게 된다는 이제 암진단받은 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얼굴이 밝으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심각한 날인데요 암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 뒤에 문자가 왔어요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주님 안에 더 거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서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술술술 말이 나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거나 때때로는 저 스스로가 숨이 찰 만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김하중 장노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수석을 할 때 그때 그분이 섬겼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께 무슨 결제를 맡으러 들어갈 때 그분은 늘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보고도 하고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그분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대통령께 결제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인사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오늘은 그냥 보고를 드리나 그러다가 아까 제가 꼭 가져와야 될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 꼼꼼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빨리 가서 그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진무실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도 제 안에 거하시고 이거 너무 중요한 사안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 일을 주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크리스토톰 사식이 교부죠 크리스토톰 교부가 체포가 되어서 황제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그때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순간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그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세 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기도 시작할 때 강단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응답을 오늘은 다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